여러분은 무궁화호가 곧 사라진다는 걸 아시나요?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어쩌면 이미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 저는 그 흔적을 모형으로나마 쫓고 기록합니다 안녕하세요 종이붕방의 류양별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만든 RDC 무궁화호 차량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만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모형을 갖고 나와봤고요 일단 이 차량은 RDC 무궁화호예요 RDC가 리퍼비시드 디젤카의 약자인데 리퍼비시드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차는 CDC 통근열차라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 CDC 통근열차에서 무궁화호로 승격을 시킨 차량이에요 그래서 1997년에 이 차량이 나왔고 CDC에서 RDC로의 개주는 2008년에 됐습니다 근데 1997년에 나왔으니까 나이로는 25살이 된 거죠 제가 이거 모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직접 타러 갔었어요 직접 타러 갔었는데 그때도 상태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무궁화호를 대체할 새로운 차량이 나오는 대로 이 열차는 폐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들려고 열차를 타러 갔다 와봤는데 상태가 진짜 안 좋긴 하더라고요 되게 퉁퉁거리고 씨끗고 덜덜덜 버리고 확실히 좀 낡았다는 게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굳이 이 열차를 모형으로 만든 이유는 일종의 기록을 위해서예요 곧 폐차가 될 것 같아서 그 전에 이제 모형으로라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이 열차를 타러 갔을 때 그때가 5월이었는데 이 열차에서 보여지는 5월의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내 모형으로 기록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싶었어요 이 모형을 한 반년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면서 일단 열차가 있던 안산에 다녀왔어요 그때는 지난 겨울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고 근데 열차가 그렇게 카페로 개조가 돼서 전시되어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했고 우리가 운행되는 열차에는 가깝게 갈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니까 근데 가깝게 갈 수 있는 열차가 전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모형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 전시가 안 되어 있었으면 모형을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 RDC 무궁화원은 지금 남부지방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갔다 왔고 부산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2월에 가서 촬영하고 온 사진들 기반으로 모형을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조사에 온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한 번 더 다녀왔어요 그게 5월이었고 모형을 만들면서 한 4년, 5년 만에 철도 모형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동안은 버스 모형만 만들었었는데 철도 모형을 너무 오랜만에 만들어가지고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철도가 버스보다 훨씬 길거든요 이 길이도 익숙하지가 않았고 그 익숙하지 않다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가끔 철도 모형을 만들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모형 도면을 만들면서 하부 기기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부 기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도 하고 제가 철도 업계 쪽 종사자도 아니다 보니까 철도에 있는 어떤 기계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따져가면서 만드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RGC 무궁화호는 좌석에 52인승입니다 52석인데 만들어야 하는 의자는 총 26개였어요 하나 만들 때 2인승 의자를 같이 만드니까 그래서 의자 하나 만드는데 처음에는 30분 넘게 걸렸고 그래도 손에 좀 익으니까 의자 하나 만드는데 한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만들어야 되는 게 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의자만 만들었죠 의자 만드는 게 제일 힘든데 힘든 만큼 또 제일 많은 성취감을 주는 게 의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차는 사람이 타는 거니까 의자를 붙였을 때 이제야 좀 실제 기차랑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아 이제 좀 실제랑 비슷해지는구나 싶을 때 제일 뿌듯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제 차를 타러 가서 촬영해온 사진들을 기반으로 그거를 이제 다시 다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짜 지루하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면을 만드는 데도 한 한 달 걸렸거든요 사실은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거를 왜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좀 종종 들기도 해요 근데 저의 방식으로 이 현재를 기록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10년만 지나도 역사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당연히 종이고요 제가 종이 아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물을 뿌려볼 수도 없고 이거 코팅 용지예요 어느 정도 코팅이 돼있는 용지를 출력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분무기로 이제 물 뿌리는 거 정도는 버티거든요 물을 뿌려보려면 뿌려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코팅 용지니까 비싸요 A4 용지 한 장에 3,000원 하거든요 그리고 3,000원 짜리를 20장 넘게 뽑으니까 사실 하나 만들 때마다 금액이 꽤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이거 만드는 데는 한 반년 걸렸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만드는 시간이 반년 걸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뭐 주말에 그 자료 조사 촬영 다녀오고 찍은 걸로 도면 만들고 그 도면 출력한 걸로 자르고 만들어 붙이고 그렇게 시간을 합치면은 한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딱 7월이니까 올해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도면을 뽑아서 출력을 해서 만드는 데는 한 2개월이 걸렸어요 평일에 한두 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뭐 하루종일 만들 때도 있고 그렇게 다 해서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만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역시 이렇게 천장을 열리고 닫게 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모형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실내에 붙여둔 위자가 떨어지거나 그러거든요 이렇게 열고 닫히게 하면은 그렇게 떨어졌을 때 바로 붙일 수가 있잖아요 관리에 유리해가지고 이렇게 천장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드는데 이게 단차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좀 깔끔하진 않죠 그리고 이 철길도 힘들었죠 철길은 제가 이런 방식으로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철길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갈을 사서 그거를 목공풀에 비벼서 버무린 다음에 그걸 이제 하나씩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철길을 처음 만들어 봐서 철길이 제일 힘들었고요 그래도 얼추 생각한대로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직도 자갈이 굴러다녀요 계속 자갈이 굴러나와서 만든 지 좀 됐는데도 청소할 때 아주 힘듭니다 모형에서 마음에 드는 거는 곡선 처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약간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형 느낌도 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곡선 처리를 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곡선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일단 한번 깎은 다음에 사포로 계속 갈거든요 일단 거친 사포로 한번 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온사포로 한번 정리를 하는데 진짜 사포를 얼마나 달아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물이 마음에 드니까 그런 고생은 할만하죠 자 여기 두 개의 철도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제 유튜브 채널에 처음 올라와 있는 영상이기도 해요 이거를 만든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제작한 이 CDC 모형의 도면을 가지고 이거를 고쳐서 이번에 만든 게 RDC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도면이 있고 또 CDC에서 개조를 한 게 RDC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기반이 같아가지고 좀 편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7년 전에 이거 만들 때는 일일이 손으로 잘라 만들었고 또 일반 사무용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데도 오래 걸렸고 지금은 커팅기를 쓰니까 시간이 좀 덜 걸리는데 그래서 7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색이 완전 바래버렸습니다 이래서 코팅 용지를 출력을 해가지고 따로 쓰는 거예요 코팅 용지는 시간이 지나도 색이 안 바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모형은 7년 전의 모형을 지금 기술력으로 다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부끄럽긴 하지만은 제가 봐도 실력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 청룡역 이야기 좀 해볼까요? 청룡역은 경주에 있는 간역이에요 동기남부선에 있고 1967년에 생겼고 2007년부터 열차가 안 서요 그러니까 저는 역이라고 하면 철도역이라고 하면 건물도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철도역들은 되게 크잖아요 열차가 써야 되니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청룡역은 지금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단촐한 게 여기라니?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인상 깊었고 근데 청룡역을 처음 보면 어떻게 알았지? 저 어릴 때부터 철도적 좋아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2007년부터 열차가 안 섰으니까 이제 15년 동안 열차가 안 서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외롭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청룡역 자체가 동기남부선이 다 폐선이 됐거든요 청룡역도 폐역이 됐고 이제 정말 언제 철거를 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1967년에 만들어진 역이고 저는 나름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고요 또 15년 동안 열차가 서지 않던 간역이고 이제는 열차가 지나다니지도 않아요 폐선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열차를 한 번만 더 세워볼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형을 완성한 날에 청룡역에 가서 이 모형을 두고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고요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그날 비가 너무 왔어요 그래서 모형이 숨기를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 습기를 다시 빼느라고 좀 힘들었고 부품 몇몇 개는 습기를 너무 먹어버려가지고 좀 다른 걸로 다시 바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룡역도 좀 같이 모형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청룡역까지는 못 만들었어요 그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제작한 RDC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형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작품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리완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